집안의 장손이 빠지면 되겠어요. 어서와요. 무서워. 무서워. 낙시 다 됐죠? 물을 여신가 없어요. 깜짝 놀랐다. 길이 옆에서 와요. 다 내리고. 뒤집었어요. 이리 와요. 그 정도로 와봐. 너네가 엄마 아버지 타는 걸 배우하러 온 거야. 배우하러 왔다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몽현이 옆에 있어. 항씨 넌 옆에 있어.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잘 가라. 아냐 아냐 조금만. 몽현. 너 가운데 있으면 너무 안 돼. 폭 빠져서 안 돼 가운데 있으면. 왜 그래. 아 깜짝이야. 나 나비가 무서워. 나비가 무서워. 애도 아니고. 나비 나방 제일 무서워. 몸은 산만하니까. 내 empresas. 하나 둘 셋. 일찍. 누굴. 뭐. 아까만 좌우아도 일찍 내려오셔. 일찍. 네. 바이. 현준이는 나비를 무서워합니다. 나비 같지가 않아. 족제비 같지가 않아. 너무 커. 당장 사과 못해. 죽어도 못합니다. 왜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실 때. 왜요? 죽어도 못합니다. 왜요? 죽어도 못합니다. 왜요? 아버지 기일 날이라 참아주려고 했더니만. 됐어요. 아유. 그러다. 약하게 때리셨어요. 난 빡 소리 날 줄 알았는데. 이걸로만 빡 소리. 나 이거 갖고 이렇게 때려야지. 아니 뭐지. 팍. 중국이 형 와 중국이 형 와. 다시 갈까? 어? 됐어. 우리가 이제 몇 회 안 남은 국내와를 뚝딱 25%가 넘을 것을 믿습니다. 종국 시청자님. 도와주세요. 아유. 나 마시지 못해. grup을 시작해봐. 다음 영상이 또 나오는점. 깜짝이야. 왜 이렇게 필수했을까요?